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얼굴 형태로 보는 나의 운세라든지 장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행으로 보는 나의 관상 토형편이 되는데 이 전 영상에서 목형 화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토형으로서 만약에 이런 얼굴 형태에 포함된다 그러면 본인에게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는 칸이 있거든요 양력 이라든지 음력을 잘 맞춰서 적어 놓으면 이런식으로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칸을 보시면 위칸에는 천간이라 그러고 밑에 칸에는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년월일시 일의 천간 부분 여기를 일간이라 하는데 일간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는 고유의 나 자신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무토 라든지 기토 이런식으로 생긴 한자가 만약에 일간 위치에 있으면 본인은 토형관상으로 태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얼굴이 목형처럼 정말 긴 형태다 그러시다면 그분은 하는 일마다 잘 안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목극토 즉 여성분들은 남편 문제라든지 직장문제 남성분들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문제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토형중목 작사불성 약불요절 가도영정 말 그대로 토형관상인 분들이 목기운이 과다하면 하는일받아 막히고 요절을 하지 않으면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대충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오행은 어떤 것인지 그 오행을 잘 타고 났는지 그 오행의 성질이 본인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영상을 보시고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토형관상의 특징은요 수형관상과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분 다 살집이 있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토형관상인 분들은 뼈대 자체가 좀 크고 약간 좀 각진 상태에서 살이 붙은 느낌 수형관상인 분들은 뼈대가 크다 보다는 풍채가 좋은데 살이 좀 찐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피부도 이 토형인 분들은 약간 좀 황토색이나 붉어스름한 그런 느낌을 할 수 있고 또 수형관상인 분들은 피부가 좀 밝으시거나 약간 좀 거부잡잡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어쨌든 이 무토나 기토로 출생하셨는데 토형관상이나 수형관상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 재물운이라든지 중년 이후에 크게 발복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토형관상의 특징은요 머리와 목이 꽤나 큰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두상이 크다 머리가 크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고 목이요 약간 좀 짧은 듯 하면서도 힘이 있게 가느다라지 않고 좀 두터운 그런 느낌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코 부위를 잘 보시면 코에 난대 정의 부위라든지 아니면 연상 수상 이 코 전체 부위에 살집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입술도 크고 넓으며 입이 꽤나 큰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턱은 완만하며 턱 쪽에 살이 좀 많이 붙어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토형관상은 쉽게 말씀드려서 골격도 좀 크고요 얼굴에 살집이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관상이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나 기토일관으로 출생하셨는데 얼굴에 살집이 너무 없거나 이 광대라든지 뼈가 드러나거나 턱이 굉장히 뾰족하게 생긴 경우라면 중년 이후라든지 말년 이후부터 풀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목국토라 그래서 이 토기운을 치는 것은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형의 관상인 분들이 코 쪽 이쪽 부위 있잖아요 만약에 푸른색 기운이 감돈다 그러면 아주 중병이라든지 큰 병을 주의하셔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요 이 등이 큰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하체도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부분에 살집이 많지만 그래도 이 토형의 관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은 이 턱과 등 부위인데 등이 역삼각처럼 넓거나 아니면 사각처럼 튼튼하게 살집이 있을수록 보다 이 토형의 관상의 기운을 잘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손목이라든지 발등 손등 손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살집이 조금 붙어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목형관상 즉 얼굴이 긴 사람인데 손이 통통하다 발이 자주 붓는다 그런 분들은 관련된 질환 위장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남은 목기운인데 이 수기운이 많이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토기운 즉 내가 극해야 될 것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위에서는 조금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전체적으로 낙천적으로 보이구요 살집이 있다 보니까 좀 중후해 보이고 사람이 좀 멋들어져 보이고 그런 식으로 낙천적으로 보이는 경우일수록 보다 더 토형 관상에 가깝다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관상에 포함되셨는데 성격마저 낙천적이고 그리고 자주 웃는 분들일수록 아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형관상인 분들은 피부가 약간 좀 붉어스름한 빛이 날수록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귓보를 수주라고 하는데 이 귀 전체가 살집이 있고 통통한 것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상이라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주변에 이런 식으로 생긴 분들이 토형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토형관상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중용의 자세라 그래서 어떤 물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중재해 주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그룹의 리더 라기보다는 리더 바로 밑에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경영하는 그런 것이 떼어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능하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 토형관상의 이 토기운은 어떠한 기운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형질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재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무리에서 신뢰를 얻어서 꾸준하게 롱롤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할 수 있구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고 묵직한 편이고 신뢰가 있고 사람이 신의가 있고 의리를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토형관상의 성격이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토의 성질은요 어떤 것을 빠르게 변환시키는 목이라든지 화화하는 기운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가을에서 뭐 겨울로 가기 전에 환절기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급진적으로 수익을 얻어내고자 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시작하더라도 조금의 거리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급한 마음에 들어서 와 이것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한번 달라들어 보자 이러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으면 6개월 1년 계획을 세우시면 이 토형관상의 분들은 최소 5년 10년을 바라보면 보다 더 성과가 크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상의 특성상 중년 이후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토형의 관상의 분들이 어떤 욕심이 난다 그러더라도 나이가 조금 들기 전에는 다 경험으로 생각하신 것이 좋고 중년 이후에 큰 발복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론 이 토형의 관상의 분들이 일찍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행의 성질을 봤을 때는 중년 이후에 큰 성공수가 기대란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택 공부라든지 주식 공부 땅 공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경매 공부를 멀리 보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급하게 무언가를 성찰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것이 좋으며 토형 관상의 분들은 딱 보더라도 풍채가 좋고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 본인에게는 운이 올려주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든지 이 토형의 분들은 본인 다음을 지켜줘야 보다 더 빛이 나는 성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굴곡이 조금 심한 편이랄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토형 관상인 분들은 중년까지 열심히 인내를 하시고 중년 이후부터는 많은 삶의 성공을 누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